아이 СX가 진짜 부정진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쓰마 룸 오늘은 거의 1m가 되는 통 3격 거짓말 치지 말아 얘기해보세요 6m야 이 정도가 몇 미터야? 60cm 6cm 짜리 통 3격 근데 썸네일은 1m라고 하죠? 여러분 죄송해요 조금만 가상할게요 1m짜리 통삼겹과 비빔면 3개 오늘은 극찬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야? 네 근데 필수 조건이 있어요 먹어야 나갈 수 있어요 와 조심히 밀었네 야 조심히 밀었네 아 왜 떨냐 어? 이런 게 안 돼? 아 조심히 먹었어 아 근데 왜 먹었지 지금 이 시간에 죄송하지만 식사 전에 네인 촬영 한번 해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소리 뭐야 와 바삭바삭해 우와 소리 뭐야 진짜 맛있다 이게 겉은 바삭바삭한가 보다 먹어봐 와 육즙 소리가 못 잤다 와 육즙 소리가 못 잤다 와 육즙 소리가 못 잤다 와 짭조름해 아 짜요 많네 겁은 많아요 하여튼 이게 안 좋은 삼겹살을 하다가 직접 간을 해서 에어프라이게 조일 거거든요 바삭바삭하고 간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와 아 내 배 cor 줄안에다 뭐하냐 뭐하냐 aire Hertz cabe 아, 뺨해.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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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먹어. 해변 먹는 거 아니야? 한번 먹는 거였어. 자, 나부터 성공이야. 뭐할 거 없네? 참참참. 고생할 거.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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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러고 있긴 하네. 멈추는 거 없어. 참참참. 아오 알려줘서 땡기야. 너 들어갈 거야. 참참참. 요즘ically, 여기는 목걸이 Low nigga. 거기 계속 쉽지. 이 disease 이번엔 우겨nah Feels Lydia. 이거 너무 맛있겠다. 나는 못 먹어야지. global food. 아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껍데기 부분 너무 즐겨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껍데기 부분 잘라낼게요 저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빨리 사주면 안 돼 와 쩔어 너무 맛있어 이 짭짤함과 매콤함과 달콤함의 조합 이 속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속살인데요 어때? 잘라먹으니까 훨씬 맛있네 짠 통으로 먹어볼게요 왜 먹어 왜 먹는데 왜 맛있어 제대로 먹고 여러분 이게 맞아요? 콜라 맛인데 그런 쪽인지 맞아요 싫어요 믿지면 좀 비용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콜라를 지금 내먹는 건가? 아 먹는 거랑이 맛있으니까 제대로 못 먹잖아요 먹고 맞겠다고요 밥을 아 대단한다고요 에이 아 진짜 먹을게요 아 좀 이따 먹을게요 아 이게 뭐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힘들어해 야 야 야 나와 해봐 어 나 배불렀다 나 배불렀 내가 똑같아요 나 배불러니까 된다 어디가 어디가냐고 와 왜 봤어 지혈씨가 못해서 왔는데 와 대박 이리 오세요 정체를 촬영하기 싫었다고 너한테 오래? 네 와 대박 신기하지 아 이거 진짜 좋다 야영 댓글 보여줄게 잘 봐 이렇게 다 잘랐어요 좀 봐봐 아 어 소리 아 시럽지 미쳤어 이런 소리 들어봐 대박 잘지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요 특급인데 동철 촬영하다 배부르다고 갔어 그냥 그러니까 날이 풀렀어 저기 배부르다고 가기 싫대 이제 흠 하핳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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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영 자르고 있을 테니까 제 2대로 네 2대로 정체를 어디갔어 또 바꿨어요? 없어 저 새끼 배부르다고 갔어 그냥 배부르다 해 이거 먹어봐 먹어봐 어 그거랑 아 저 깜빡 또 들어왔어 야 공백 최초 우주 최초 시작을 하다가 이빨 타면 이빨 타면 최초 우주 최초 ASMR 하다가 이빨 타면 사람 나왔어 야 진짜 좀 맛있지? 맛있지? 너 소리 짤지? 어 이어폰을 알게 해서 뭐가 소리가 쪄? 야 너 정체로 문제가 제일 싫어 아침에 무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고기 사서 여기서 먹었지 고기가 깜빡아 뜯어 그럼 지금 안 굽지 고기 굽는데 내가 굽으면 맛이 없게 굽자 뭐라고 니가 굽으면 파삭하고 질환하고 아 아 지도 달콤지도 않고 고기 세게 점심 쳐먹고 고기 세게 점심 쳐먹고 고기 세게 점심 먹어 고기 세게 점심 먹어 고기 세게 점심 먹어 고기 세게 아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왜? 맛있어 아 얘 잘 입는데 왜 나오라고 해 왜? 아 왜 나오네 아니 깜빡해 한입 더 먹고 한입 패딩 더 먹고 할게 잠깐만 젠이 제이가 연설 왜 입이 작네 어엉해 야 이거 왜 이렇게 해 어떻게 내가 정신 나갔었나봐 갑자기 나가서 놀랐었지 미친 너는가? 이거 먹어 빨리 자 난 이거 한번 먹을게요 이빨 닦아가지고 이거 하나 먹고 아 진짜 이빨 닦은다니까? 아 지꺼인데 왜 먹냐 보자고 이 새끼야 진짜 보자 이거 누구 이씨 뭐가? 진짜 죄송해요 진짜 지금 이빨 닦아가지고 미친 너는가? 양식이 얘기하지 마 하나 쳐먹어 이씨 이거 더 남물 다 애기를 닦아 야 카메라 보고 먹어 왜 그래 아니 콜라에 왜 먹냐 어디서 따라주는 거잖아 따라주는 거잖아 따라줘 따라주는 게 들어가세요 알았어 알았어 아 이 개XXX가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안 해 촬영 미친이야 너 진짜 야 야 너 내가 만만해? 야 야 야 야 너 내 만만해? 야 이 새끼다 야 야 만만해 야 야 퍼さん 해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